갑니다! 두 차례에요 나 민호 셋 오 한다 아이 8 8 8 예 끝! 아니야 아니야 7 지로 지로? 지로 지로 5 오 잠깐만 1, 2, 3, 4 아 끝났다 맞아 맞아 7이야 끝 와 아니야 아니야 들판 많았으니까 6.5야 3, 4, 2 3 야 저 언니 셋을 했는데도 갑니다 1, 2, 1 셋 야 방금 둘이 약간 베드리고 나왔어 자 갑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셋 와 진짜 무서웠다 타녀옵니다 결승이라 가자 가자 우리 공공되자고 갈게 옆에 지점이 날아간다 갈게 왜 나와요 나 지점이 날아간다 어 뭐야 진짜 바보 셋 이제 바보할게 제발 뭔데 두껍냐 야 한 번만 파는 거야 한 번만 파는 건데 야 어쩔 수 없어 게임이야 시작 아 그런 무대 야 우리 우리 빨리 쐈어 야 손으로 때렸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때렸어 야 우리는 게임 결과에는 깔끔하게 승복하는 걸로 하자 하자 민호 오빠 민호 오빠 신호가 이렇게 팔찍 쓴 거 같아 아니 아니 진짜 분명히 이겼던 거 같은데 이이이이이이이 동 트릭스 하나 때리자 아니야 우리 착한 막내 응 왜 착하지 내가 봤자 쓰민이야 하 오 잠시만 약간 컴온 나잇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아 컴온 어떻게 해 드릴까요 컴온 나잇 저녁으로 저녁으로 되게 오래가고 따가워요 어떡하지 땡기어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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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쓰 자 마무리로 마무리 마무리 지금 필리 살려달라고 있어 오케이 가자 아잇 헤티 잠깐만 죽었겠다 아 재미없어 뭐야 내가 재미없어 야 내가 너의 이름은 죽었어 인마 나 뿌단거에요 와 진짜 와 진짜 야 야 나쁜 사람이 왜 이렇게 있어 핫팩 가져와 핫팩 가져와 핫팩 가져와 이거 한 번 더 하자고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무제할 거 같아요 무제할 거 같아요 싫어 안 할래 아하하하하